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죠 안드라 잘 지냈어요 글쎄요 쌤 아 그래요 안드라 얼굴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어 2과 2개 과 제비 부와 도와 밥 여러분 별거에요 땅 그 18과는 소동요 그 라는 제목으로 된 을 글이 있는데 소동 요는 노래 여러분 노래 소동 소동이 소동은 이름이구요 요는 노래에요 여러분 아 지금 시작해 볼게요 어 양 학습이 아까나 생략이 아까만 뭐 먹자야 알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요 어 네 어 페리 좀 일고 볼까요 소동 첫 번째 문장 어 동요 소동은 단안하지만 더욱한 청년 소문 아 아니 아니요 여기 첫 번째 문장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소동은 단안하지만 똑똑한 청년 네 맞아요 소동은 누구에요 소동은 단안하지만 똑똑한 청년 이에요 청년 뭐예요 여러분 supporting ie 수동은 남자에요 예 소동은 남자의 고여 소동은 안난 한 사람인데 그래도 복ắpon 정년 이에요 Dia 우리는 오늘은 송영 이 돼서 알아볼 거 Technology 네 자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 아직 잘 모르죠. 그 다음 우리 서동이라는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서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이렇게 나오게 하는 문장들은 서동의 이야기예요. 네 두 번째 문장을 아까 있는데 캐핀인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캐핀 일구절이요, 소문. 소문 때문에 백jerel tona 신라에 가소요. 네 바자요. 신라가니요. 여러분 신라에요. 신라 di 바자냐. 이니 ada tajwid ya teman-teman ya. Jadi ada non mati ketemu pak. 가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있는 게 연가 너무 urs N 영화 라면으로 rip they are sila Bei lors era 안보 멕jä 한국에서 한국에서 пор visual 신라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 좋은 질문? 좋은 질문? 네. 좋은 질문. 그래서 한 번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 좋은 질문. 그래서, 그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 모든 세상이 나는 아들. 그래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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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서동은 백지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서동은 백지사람인데 어떤 소문 때문에 신라에 가게 되었어요. 신라에 어떤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서동은 그것 때문에 백지를 건너서 신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 고집 때문에. 어떤 고집이 있을까요? 어떤 소문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3차. 차차. 이거지 왜? 네 선생님. 이거지요. 어떤 소문? 어떤 소문? 다 읽어봐요. 이곳 나라 선파 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켜봐요. 어떤 소문? 어떤 소문? 어떤 소문? 이런 소문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소문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소문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떤 소문인으로? 어떤 소문인? 어떤 소문인지? goya jadi diiut nara yut nara pato tersebut negara tetangga jadi gosit yang mengatakan binegara tetangga menjadi maksudnya Putri Sonwa di negara tetangga itu rendah kamu eo Indah Iya Indah jadi adam dapet bisa kita katakan dengan cantik ya temen-temen ya 그런데 그것이 더 안좋은 내장으로 Él이 우리는 아름다워요 너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워요 아니,요 뭐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아마 어떻게 봤을까요? 사실은 저쾌니까 냐고 싶어요 그래도 염한게 마구worm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somb et 걸게요 서동은 신라에 가서 선화공주를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서동은 백체를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서문 때문에 어떤 서문 때문에 갔어요? 이웃 나라에 아주 예쁜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있어요 그 공주 이름이 뭐예요? 네 맞아요. 선화공주예요 그래서 서동은 신라에 가서 그러니까 선화공주를 보러 신라에 갔어요 이 선화공주는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서문까지 났어요 그래서 갔죠 누가 읽어보고 싶어요? 사사 읽어줄래? 서동은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 소문 퍼뜨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서동은 선화공주를 봤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봤어요 목격하다 목격하다 이거 보면 문약식이 아니에요 목격하다 목격하다 아디야 문약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동은 신라에 왔어요 선화공주를 봤어요 진짜 선화공주가 정말 아름답네요 목격했어요 그런데 나는 선화공주를 가지고 싶어요 아디야 봤더만 선화공주를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선화공주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고민을 해봤고 고민을 해본 결과 해본 그제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서동은 바로 요구예요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 소문 퍼뜨렸어요 아디야 menyebarkan 고십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저에게 김의 사랑이 스포서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면 아직 궁금하네 여러분 혹시 서동은 선화공주가 있어요? 지금 전화공주를 거쳐서 이런 방법은?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면 오늘 내가 웃을 거쳐요 그러면 서동은 스스로 fare시키죠? 여러분 섬원한 보탈이왔azed? 어떤 소문을 퍼드렸어요? 너핏 읽어줄래요 너핏? 네 알겠습니다. 어떤 소문 퍼드렸어요? 선화공주는 몰래 시집을 가서 밤마다 소동을 찾아간대요. 이런 소문 퍼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가 요소문을 찾아간대요. 이 소동을 따로 Pode 기록하는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이오예요. 이 소동이오는 일요일의 발ion, 이전에 긴장되는 소리가 예야되어. 내가 긴장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이 소동이오에서 비할래요. 이 소동이오에서 이 소동이오에서 confidence. 방마다 소동을 차장한 데요 kalau nggak salah kayak gitu nanti teman-teman saya kasih tontonannya ya jadi agak sedih banyak dirubah-rubah versinya itu teman-teman ya nanti saya kasih videonya disini nah itu kurang lebih ada sedikit beda liriknya gitu jadi disini si sona kongju itu mulai arahya rebun mulai sembunyi-sembunyi iya diam-diam jadi eh si sona kongju itu diam-diam si jibil kada itu artinya menikah ya teman-teman nah jadi kalau misalnya kita mau bilang eh oh cuman nih misalnya kalau si jibil kada si jibil kada itu artinya menikah juga sama dengan kioron kada terus ada lagi sanggaril kada sanggaril kada ini juga artinya menikah jadi kalau misalnya saya bilang sama sasa sasa kapan kamu menikah saya akan bilang dengan si jibil kada ini kita menikah yang dipakai untuk perempuan gitu ya kenapa karena si jibil disini artinya ini rumah mertua perempuan oleh laki-laki nah kalau jibil kongju ini rumah mertua perempuan jadi orang tuanya perempuan itu rumahnya disebutnya canggah rumahnya orang tua laki-laki itu disebut dengan si jibil jadi pergi ke rumah orang tua laki-laki itu sebutnya si jibil ya teman-teman ya lalu kalau pergi ke rumah orang tua perempuan itu sebutnya canggah nah itu diartikan dengan menikah jadi kalau saya bilang Sintia Sintia udah berapa kamu umurnya atau udah menikah harusnya terus saya juga sama Ferry tanya Ferry sih oh jigem mahun ya empat puluh ya unji canggah ril kaya gitu ya teman-teman ya artinya sama maknanya sama tetapi bedanya siapa subjek ya kalau subjeknya laki-laki silakan canggah ril kata kalau subjeknya perempuan silakan si jibil kata dia menikah terus setiap malam itu mencari si sodong gitu loh si sodong ini tidak baik ini paparazzi dia ini menciptakan gosip yang sangat tidak benar nah kira-kira so mun temune sona kongjue ini anco niri sesuai orang ini sodong nikah botterin somun temune sona kongjue sona kongjue anco niri istasoy otton anco niri istasul kaya saa kedaum janghi kedaum slide beso bol su istay gimana si saya bulak baliknya oke saa yang diatas jangan dibaca baca yang sila sila itu siapa yang mau baca yo corb sila selamat s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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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obun ternyata kita belum mengetahui apa yang terjadi sama si Sonakongju tetapi di sini ternyata seberapa bagaimana bisa si Somun itu melebar jauh gitu ya kan tadi Sojung Nika Son Munel Kotirio Nende dengan lagu ya Noreru Noreru Somunel Kotirio Nende 어떻게 어떻게 bagaimana bisa menyebar bagaimana bisa Pujida Pujida itu artinya menyebar 어떻게 pojidnya menyebar sila jadi anak-anak di sila kan si Sonakongju orang sila si apa tadi si Sodongma orang bekce jadi anak-anak sila itu ini norera goh so ini norera so ini norera joa so tetum oram yang so buruk darat tan so jadi mereka itu keliling-keliling itu yak sana kesini sambil menyanyikan sana kesini menyanyikan lagu tersebut padahal tetto mullae 여러분 tetto mullaeo ada di ada di ada di ada di ada di okei okei 네 여러분, 그 노래는 여기저기 버져서, 이 노래는 어떻게 되어서 여러분? 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 왕 귀에 같이 들어갔네? 그래서 왕까지 듣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sampai masuk ke telinga 어떻게? sampai masuk ke telinga siapa 여러분? 왕 그렇죠 이제 왕도 듣게 되었는데, 왕이 많이 화났어요 여러분. 많이 화났네요. 화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자, 다음에 읽어주세요. putri? rotia, rotia 네, 왕은 화가 났어요. 그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왕은? 화났죠. 모를까에요, 모를까. 또, 이어서 읽어주세요 putri. 이어서? 왕은, 나쁜 소문이 난 공주를 공해서, 네, 왕은, 오, 불쌍한 우리 공주. 그래서 왕이, 멍구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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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네, 네,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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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의 치ист한 ktoś. 이스탄트 이스탄트 Beijing bus이 인 dream والتي 울 vacine 그는 라이브 아직 lasting learning 소 포év인 공주를 그려 bandwidth 이 레 sticky 많이 째 Qui 가 그려 근데 그거 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미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미 사실이잖아요 뭐라고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선생님. 사실 아니에요? 그럼 사실 아니에요.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여자잖아요. 원래 여자는 안 좋아, 여러분. 여자는 다 나빠. 여자 때문에 남자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 그렇죠? 여자는 다 나빠요, 여러분. 여자 하나 때문에 남자가 망가지고 있어요. 아니, 망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망가진 남자가 많아요. 김선호도 그래요. 김선호는 아주 순수하게 그쵸? 순수하게 그 누나를 누나를 좋아해요. 누나를 좋아해요. 누나를 좋아해요.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소문을 내냐고.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을 왜 뽀드렸냐고. 나쁜 여자.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너무 좋은 소문이 낸다. 그리고 소문이 낸다. 그는 소문이 낸다. 지금 그냥 소문이 낸다. 이쁘지마 하여튼 하여튼 누군가 좀 읽어줄래 오 여러분 선생님이 잘해 왕은 오오 잠시만요 왕은 자 읽어주세요 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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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의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서동과의 소문 때문에 궁을 나오게 됐어요 네 여러분 왕은 서동의 얼굴도 몰라요 왕은 이뻐서 여러분 서동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 이렇게 청년인데 그리고 그런데 서동과의 소문 때문에 google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네 네 네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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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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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로 만화 소유 아희르 공주는 사실은 어 이제 이제 내 쪽에서 니까 아나울라 디오 실행 공주년 갔어요 운양 탓가 옥장 카소 목 아나가 무시골 같이 갔어요 이리야 또 어퍼리 질칼한 아잇도 못 sampai 이 sebuah desa yang jauh gitu dari istana 목요리에서 본 시골 아니 아니 공에서 뭔 시골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시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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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읽어주세요. 읽어줘요. 그 남자는 공주에게 아주 잘 해줬고 공주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왔어요. 그렇죠. 그 남자는 공주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잘 해줬어요. 그렇죠. 아마 공주는 이제 모식을 가져왔어요.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제가 공주네요. 제가 잘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주가 이제 공주가 아니고 공주님이 온다 안 계세요. 제가 공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정렬이나. 묵식도는 내가 잘 원하는 것이죠. 묵식도는 말씀은 어떤 조절이? 숙지자. 묵식도는. 을 주자. 그 남자는 경주에게 아주 잘해줬고, 그 남자는 아주 잘해줬으니까 경주는 어떻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Nadia sama Ferry. Ferry, maaf ya, cuma satu hurufnya. Nadia, misalnya, makan apa, ya kan, selesai apa, 핑골. eh, Jangan deh, Ferry kan kelasnya atas, spaghetti. Gitu kan ya, cuman kayak gitu aja, jangan, kalau Korea nggak bisa seperti itu, teman-teman. Korea kalau ditanya, walaupun inti pertanyaannya adalah apa, predikat itu nggak boleh pernah dihilangkan. Jadi, makan apa, gitu kan. Makan apa, kalau Korea ya di sini berarti, oh, makan spaghetti. Yang pentingnya itu memang spaghetti. Makan spaghetti. Tapi, makannya tidak boleh dihilangkan. Tadi saya bilang kan, bagaimana si Kongju itu, hidupnya, apa namanya, menjalani hidupnya gitu kan, setelah dibantu sama si Chodong gitu ya. Nah, kita kan cenderung menjawabnya, oh, dengan nyaman hidupnya. Kita nggak bisa keikin tetaporea harus belakang, harus dibawai teman-teman ya, predikat. 알겠어요? 네. 우리는 달라, 여러분. 우리 struktur, biasanya kita pun berbeda bahasanya. 꼭, 네.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갈게요. 네. 자, 다시 읽어주세요. 남자와 공주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 남자와 공주는 어떻게? 어떻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자, 어차피 이쁘다. 우리 계속,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와 여자는, 어? 친구 사이에 어디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주 친한 친구, 남자한테 있어요. 친한 친구, 남자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 그 남자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게 거짓말이야,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사랑이 있을 거야. 사랑이 잘할 거야. 진다 감동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남자하고 서동인, 서동인 그 남자와 공주는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사랑이 생겼어, 자랐지.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유후, 좋죠, 여러분. 유후, 자, 읽어보세요. 아무나 읽어줘. 살다가 선화공주는 궁을 나오게 만든 소문을 벗어낸 사람이 지금 남편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장. 되게 긴 문장인데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선화공주는 살다가 어느 날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에 온다, 그 자기 지내로서, 이 문장은 계획이 있는 꺼낸 사람. 그 때 선화공주 포함이 지참이 된 것이든, 제 주사는 없을 것이라는 그는 부담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에 다 닿을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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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게 만듀, 그래서 나라가 넌 부담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나에게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는 사람은? 사람은 인수만 해도 지금 그 사람이 발견해서 여러분이 장학자라면 어떻게 할거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 때문에 내가 공까지 나왔잖아 어떡할래? 책임 안 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동안 사랑을 받았고 그렇죠. 그동안 느낌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 샤샤는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 어차피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제가 그동안 고생하게 힘들게 살았으면 뭐 화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다 괜찮아요. 눈을 감고 넘길게요. 야, 야울라 생은 몰라. 야, 뭐 있어? 신비아는 왜 화나요? 왜? 저요? 아까 아고는 화날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근데 저 선화공주라면 제가 이혼할 거예요. 이혼? 그러니까 왜 이혼하냐고 해. 왜요? 남자가 나쁜 남자잖아요. 그래요? 사실 그렇게 나쁜 남자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공주는 공유에서 되게 변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쵸? 있었을 텐데 이 남자 때문에, 초동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고 변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나 물건이나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평범한 여자는요. 평범한 여자는요. 평범한 여자는요. 평범한 여자는요. 평범한 여자는요. 평범한 여자는요. 그냥 순을 하나. 평범한 여자라면 그냥 받아드릴 거예요. 근데 저 동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이거 때문에 공주는 정말 잘했어요. 이게 아직도 안정돼요. 아직도 안정돼요. 공주는 정말 잘 안정돼요. 공주는 정말 잘 안정돼요. 이 공주는 정말 잘 안정돼요. 자, 다음. 네, 제가 먼저 해주세요. 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성동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 샤샤잖아요, 샤샤. 공주는 깜짝 놀랐죠. 저요, 저요. 그렇죠? 공주는 어떻게 했어요? 공주는 어떻게 했어요? 공주가 너무 놀랐죠. 가겠지? 여태껜 주지? 그런데 성동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잘 안정돼요. 하늘이 너무 잘 안정돼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저예요, 이거. 그래요? 나야. 왜 저야? 나야, 나야. 자, 다시 이어서 읽어주세요. 공주는 오히려 서동이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렇죠. 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화났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서동이를 자랑할래. 어떻게 공부도 하고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병범한 사람 되지 않게 그래서 걍도 안정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저는 많이 모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줬어요?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저동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에요. 돈을 잘 모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동이가 그래서 공주는 누구한테 봄을 많이 봄을 보여요 여러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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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동이 돈을 더 많이 봄을 줘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시 신냐 아이고 가ング human 나 그냥 realisis 지금 여러분 자, 지난주간 여러분, 우리 다 끝났어요, 이 얘기가. 소동은 그 동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라 백성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오, 그래요. 소동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소동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발견하다는 말이있어요? 알아요? 라는 말을 알아요? 네, 잘했어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금동이를 발견했어요. 네, 금동이를 발견했어요. 금동이를 발견했어요. 네, 금동이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네, 소동은 금동이를 발견했고, 그러면 누구한테 주었어요, 여러분? Right? 네, 성란, 뇨가, 뇨가, 뇨가. 그런지 가져다도 다른 것 같은데. 네, 예, 정말. 그래서 내가 갔을 거 distraction 이전에 한국이 다시 갔을 거에요. 아, 사전에는 전투가 내려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소동은 백성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소동은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네, 맞아요. 착한 사람 알려졌어요. 이 사실 소동이가... 미안해요. 소동이는 착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 사실은 왕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희안황이기좀 희망이기좀 화요미기좀 왜 삼기왕이기좀 얘가 졸업뉴한 안경이Where이기좀 여왕이기좀 여왕이기좀 아직도 구성하느라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읽을 때 예정입니다. 서동은 그 후에 서동은 묽왕이라고 부르는 백제의 왕이 되었고, 백성을 잘 갇으려고 선화공주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쵸? 서동이 아니 아니, 서나 공주의 아버지인 왕은 서동과 서나 공주를 궁으로 다시 불렀고, 그 다음에 서동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부르는 백제 왕이 되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서동은 백제 왕이 되었고, 백성을 잘 다스렸다, 다스리다니 할테냐, 몸님께는 다만, 다만. 백조 학원으로 제 공anging 말씀드린 그렇게 나쁘다,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게 길지는 않아요. 키즈캐슬 동화뮤지컬 산화공주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날 백제에 서동이라는 영리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 서동이라는 이름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이지. 어느 날 서동은 신라 선화공주의 소문을 듣게 되었단다. 옆나라 선화공주님 얘기 들었어? 엄청 예쁘대. 들었지, 들었지.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선녀가 따로 없다네. 선화공주? 얼마나 예쁜지 직접 보고 싶군. 신라 사람처럼 꾸민 서동은 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신라로 향했어. 운이 좋게도 신라에 도착하자마자 선화공주를 볼 수 있게 되었지. 선화공주님 행차시다! 물로 꺼라! 아, 정말 예쁘다. 선화공주님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하지? 아, 그러면 되겠구나. 하하하하. 선화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한 서동은 시장으로 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단다. 예들아, 내가 재미난 노래를 가르쳐 줄게. 잘 따라하면. 그래, 이 고소한 말을 선물로 주마. 선화, 선화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갔대요. 달이, 달이 뜨면 서동을 찾아갔대요. 선화, 선화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갔대요. 달이, 달이 뜨면 서동을 찾아갔대요. 하하하하. 잘했다. 잘했어. 아이들은 서동이 나눠준 말을 먹으면서 동네방네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 결국 이 노래는 장터로, 냇가로, 너울너울 퍼져나갔단다. 이었 꼭 궁궐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지. 이런 괘씸한! 당장 선화공주를 오라 하여라! 결국 선화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났어. 영문도 모른 채 떠나야 하는 공주에게 왕비가 금덩이 하나를 주었단다. 궁을 떠나 터벅, 터벅 걸어가는 선화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어. 선화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모실게요. 하하하하. 공주는 듬직하고 영리한 서동을 사랑하게 되었지. 넘넘하고 용감한 내 서방님, 서동!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살아요. 사랑! 사랑! 사랑하며 살아요. 서방님! 아름답고 어여쁜 매각시 선화공주 아들딸만이 낳고 오랫도록 살아요 사랑 사랑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이 금덩어리를 팔아서 집도 사고 살림살이도 장만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동은 금덩이를 가만히 보기만 아는 거야 한참 후에서야 입을 열었지 이건 내가 말을 캐던 백제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데 이걸로 집을 살 수 있어요? 어머 이건 귀한 보물이에요 선화공주는 서동을 따라 금덩이가 쌓여있는 곳으로 갔어 서동은 쌓인 금덩이의 절반을 신라 궁궐로 보냈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단다 왕은 혼인을 허락했고 백성들은 서동의 착한 마음시에 감동했지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백성을 잘 다스렸단다 퀴즈캐슬 동화 뮤지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version은 약간 다른 분야 그리고 이랄진 여러분이 랄운을 보면 이게 많은 분야 하지만 값이 인프가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 글을 읽고 아니면 아까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전문 때문에 되게 대단한 일 아니면 중요한 일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에게 어분 괜찮아요? 어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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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 Soyo. Jadi, ini kan kita ada berapa bab, teman-teman? Ada dua bab, ya. Jadi, di bab saya akan kasih nilai, saya akan kasih nilai, maksudnya soalnya ada lima, masing-masing soal itu nilainya 20. Jadi, kan masing-masing bab itu nilainya 100. Anggap aja ini saya mengambil nilai juga dari hasil kemarin. Jadi, anggap ini buat tugas satu sebelum UTS, gitu ya. Nomor satu, dua, tiga, ini multiple choice, ya. Tiga dan empat. Nomor limanya nulis. Tapi maksudnya pakai komputer, gitu ya. Jadi, saya sudah siapkan link-nya, link Google Form. Teman-teman cuma tinggal memilih nomor satu, dua, tiga, atau empat. Gitu. Soalnya sudah saya masukkan di sana. Tinggal klik jawabannya apa. Sama yang nomor lima itu short answer. Short answer. Susah tuh ngomong sih answer tuh bahasa Inggris. Somunen buo sirakusenggakhamnika. Jadi, tolong ditulis sesuai dengan pertanyaannya aja. Somunen buo sirakusenggakhamnika. Somun temune oto niriboro jilisumnika. Ya, teman-teman, dijawab aja. Jadi, teman-teman yang namanya menulis itu, ya. Yang namanya menulis itu ada yang disebut dengan pembukaan, ya kan. Pembukaan ini bahasa kode aja soron. Lalu isi, itu disebut dengan polon. Lalu isi ini artinya apa? Penutup apa? Penutup atau kesimpulan, ya. Kesimpulan itu disebutnya kode. Jadi, teman-teman itu kalau menulis, jangan langsung menulis. Misalnya, apakah, kalau di sini kan sebenarnya ini pertanyaannya ini loh, teman-teman. Apa yang akan terjadi, apun iriboro jilisum, apa yang bisa terjadi karena gosip. Berarti teman-teman harus jelasin dulu dong apa yang disebut dengan gosip, ya enggak? Ya enggak? Berarti gosip adalah omongan yang dari satu orang ke orang lain, gitu kan, ya. Nah, udah langsung. Yang penting pembukaannya mau satu kalimat atau dua kalimat, enggak apa-apa. Teman-teman itu boleh mengembangkan di bagian sini. Di sini ada pengembangan. Misalnya, kalau dibilang somun itu ada pembukannya tadi apa? Istilah, ya kan? Definisi dari si somun. Ya kan? Nah, terus inti pertanyaan. Inti yang teman-teman mau bahas itu ada di sini. Somun temune oton iriboro jilisum nika. Berarti di sini tuh teman-teman harus menjelaskan diisi. Di sini, gara-gara somun ada hal tidak baik atau hal baik bisa terjadi, gitu kan. Contohnya, misalnya, bisa membuat orang itu menjadi sedih, gitu kan. Kalau ini bisa dilihat dari kasusnya si Sodong sama si Sonwa, gitu ya. Jadi di sini teman-teman ada yang disebut dengan pengembangan. Walaupun jawabannya hanyalah, apa sih gara-gara somun ini? Apa yang terjadi sih? Yang teman-teman harus jawab itu sebenarnya itu yang harus dijawab. Tapi ada pengembangan di dalamnya, itu akan menjadi nilai menulisnya tinggi. Ini pun yang terjadi jika teman-teman ngerjakan topik. Jadi di topik itu jangan cuman dijawab apa yang dijadikan pertanyaan. Tapi pertanyaan itu tidak boleh jadi dijawab. Jadi dijawab pertanyaannya yang menjadi isi, di dalamnya teman-teman itu bisa mengembangkan dengan memberikan contoh. Jadi kalau kita bilang apa yang bisa terjadi karena somun, ya bisa terjadi orang menjadi sedih. Jadi apa contohnya, kasus yang terjadi pada siapa? Nah itu kasus itu berupa pengembangan. Situ teman-teman nanti akan mendapat nilai plus, gitu loh. Karena nilai bon moon ini sangat tinggi, bisa 40. Sementara 20-30 nya itu hanya untuk pembukaan sama kesimpulan. Nah di kesimpulan berarti kita menjelaskan apa? Jadi sebaiknya berhati-hatilah untuk kita menyebar gosip. Gitu loh. Berarti ya teman-teman semua tulisan mau pendek, mau panjang, mau itu berupa skripsi, atau sebuah paragraf untuk mengingatkan seseorang. Itu pasti ada yang namanya pembukaan, terus isi sama kesimpulan. Gitu ya teman-teman ya. Jadi maksud saya adalah di nomor lima ini, silakan teman-teman ini, apa namanya, boleh kalau misalnya masih agak sulit buat teman-teman. Tapi sebenarnya saya itu sudah berdiskusi dengan Ibuko, gara-gara kemarin nilai topiknya itu sangat hancur luar biasa, dan saya merasa punya tanggung jawab sekali di sini. Bagian menulisnya memang tidak sangat berkembang gitu ya. Tapi kami juga sebenarnya kesulitan, karena orangnya itu terlalu banyak teman-teman. Untuk mengontrol itu, saya megangnya seratus gitu. Sementara untuk ngasih feedback itu juga kan susah ya. Makanya saya sedikit meluangkan waktu gitu. Sementara banyak juga yang lainnya, jadi mohon maaf sekali jika feedback-nya selalu terlambat gitu ya. Bahkan belum kalau saya katakan. Oh, selesai ini biwaw gitu ya. Jadi maksudnya di sini, ini sebenarnya untuk menjawab pembukaan, lalu ini untuk menjawab isi, tapi kesimpulannya itu terserah teman-teman mau tambahkan atau tidak. Jadi kalau misalnya teman-teman merasa kesulitan, silakan jawab aja sesuai dengan ini. Kalau teman-teman mau mengembangkan diri, mau mengembangkan lagi, nanti insya Allah saya periksa, mengembangkan lagi. Seperti tadi, pembukaannya dulu, berarti kan pembukaan ini udah menjawab yang ini ya teman-teman ya. Lalu pengembangannya habis itu, itu kan udah menjawab nomor dua kan. Terserah nanti ditambahkan contohnya, karena nomor tiganya itu kesimpulannya. Jadi harusnya saya menghasilkan lagi di sini. Jadi sebaiknya kita harus bagaimana? Untuk bersomunkah atau tidak bersomunkah? Gitu ya teman-teman ya. Itu nanti tinggal saya kasih setelah selesai pelajaran ini, saya kasih linknya. Oke teman-teman ya? Oke. Nah, terus ini saya kasih juga tambahan. Jadi teman-teman kalau misalnya menulis itu harus dilihat ragamnya. Rangahnya ya, kalau teman-teman itu menulis topik itu tidak boleh pakai semnida biap-bidak. Itu semua harus pakai akhiran ini. Karena teman-teman itu sedang menulis bebas, dalam arti menulis tentang suatu deskriptif, bukan mengobrol sama orang. Kalau teman-teman misalnya menulis surat belasan, itu harus pakai semnida biap-bidak atau aoyok. Tapi kalau cuma teman-teman menggambarkan gosip adalah sesuatu hal yang tidak baik, itu sama aja kayak teman-teman lagi menulis di artikel. Tidak ada yang bahasnya pakai semnida biap-bidak. Jadi untuk bab yang ini, teman-teman tidak boleh menjawab pakai semnida biap-bidak ya. Harus pakai si ini ya. Pakai yang ini. Makanya saya kasih terakhirnya begini. Oke? Diperhatikan ya teman-teman ya ini ya. Ini diperhatikan. Itu nulisnya harus seperti ini. Saya nggak terima kalau semnida biap-bidak udah saya kasih nol. Oke? Soalnya gara-gara semnida biap-bidak itu nilai topik itu banyak yang hancur. Ya teman-teman ya. Harus pakai dada ini ya. Nanti ya. Silahkan lihat di sini. Oke. Untuk materi, untuk yang ini saya tutup dulu. Karena rekamannya harus saya tarik. Nanti saya undang lagi sekitar 10 menit. J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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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u mau lütfen? Amat ini? Oh. Maksudnya adaan. Lalu senesanya di sini. Jangan lupa. Yat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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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